대구시는 대구 자원봉사 2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 국제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2일 열린 세미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 공연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대구 자원봉사의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뒤 자원봉사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 또 이날 열린 초청 강연에는 영국 런던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일본 NPO센터 대표이사가 자국의 선진 자원봉사 사례를 소개하고 대구 자원봉사를 말한다를 주제로 전문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